충청남도 천안시 신부동에 위치한 스시대장이라는 회전초밥집이거든요 수제초밥 이벤트한데 모든 초밥이 1900원인데 노란색 검은색 접시에 담겨있는건 제외하고 우와 나머지는 우와 1900원 우와 1900원 이렇게 가격의 분위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략 소주도 팔아요 소주 복분자 매와주 청하 등등 날치알보 이런것도 있어요 SNS에 올리면 초밥 한 접시 무료라 그러시네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 광어 되겠습니다 광어 광어 일단 저기 와사비에다 좀 찍어가지고 와사비가 안에 들어있어요 음 음 음 음 다셨네 시청자 여러분들 맛있어요 맛있어요 와사비 좀 뿌려가지고 찍어 먹을게요 비린내 전혀 안나요 전혀 없어 음 음 자 이거 먹어볼게요 이거 연어예요? 연어에요? 어 자 연어 연어 되겠습니다 연어에다가 김을 말았어요 연어 김말이 요거 같애 음 음 음 음 맛있다 이야 연어 연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뭐지? 선생님 요거는 뭐야? 아 그건 이제 너비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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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진짜 맛있어 한 접시에 다 저기... 한 접시에 다 1,900원 이건 뭐예요? 무슨 거예요? 광어 지느러미 쌀 광어 지느러미! 이거 5,900원... 야... 나 어떡해... 5,900원짜리... 손 떠는 거 봐, 이거 봐! 맛있어! 맛있다! 광어 지느러미! 음... 음... 야, 이거 쫄깃쫄깃하네, 완전! 이건 낙지죠? 네, 타코아사리라고요? 자, 타코아사비... 자,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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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다, 낙지! 음... 맞다! 쏜다! 맛있네! 맛있어요! 앗, 앗!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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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데펴드릴게요! 한번 데펴 주신대! 한번 데펴 주신대! 한번 데펴 주신대! 자! 자, 이거는... 자, 게살 초밥 되겠습니다! 게살 초밥! 음... 노란 점심이 5,900원이요! 음... 이거, 이거 5,900원짜리야! 이거, 이거! 야! 시청자 분들, 이거 5,900원... 나머지 1,900원인데, 이거 5,900원이야! 왕새우! 야, 새우 사이즈 봐, 이거 봐! 우와, 이거! 확실히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 가격이 비싼 거는 다 비싼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야, 이거 안에 살이 굉장히 포동포동하게 들어와 있어! 이건 그거죠, 치킨? 네! 치킨! 치킨! 시청자님들! 이게, 이게 6,900원짜리거든요? 검정색! 어... 사장님, 이거는 이름이 뭐예요? 이거... 네... 연어라고 연어죠! 야, 이거 좀 비싸대! 비싸대! 네! 아, 이거 호불호가 있어요? 아, 저 연어를 옛날에 먹어봤는데, 되게 좋아했어요! 아, 저 연어를 좀 비싸대! 음... 검정색깐... 진짜... 6,900원! 음! 음! 옛날 연어에서 밥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음! 맛있다! 맛있는데? 야, 이거... 이거 씹으면... 톡톡 터져, 뭔가! 우와! 음! 자! 자, 1900원짜리! 야, 우리 몽빈님 풍성 5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900원짜리! 자, 컵차는 아니고 돈 내... 내가 내 돈 주고 먹는 겁니다! 자, 아저씨 돈 내고 먹는 거다! 음! 음! 이거 뭐야? 자, 시청자 여러분들 연어... 연어 초밥 되겠습니다! 자, 위에 올라와 있는 건 뭐야, 이거? 연어 초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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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체적으로 조명이 밝아서... 조명을 껐어요! 연어 초밥! 형! 이건 보나... 보나색! 이게 뭐지, 이거는? 연어 훈제 그런 거 같은데, 이거 연어 훈제 같은 거? 음! 이것도 1900원! 요게 아까 맛있었거든? 타코 와사비! 요고! 요고! 쏜다! 쏜다! 어허! 자, 요거는 날치알 같애! 바꿔서 보여드릴게! 응! 날치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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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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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이거는 한치 이거 한치죠? 한치 한치 음 맛있다 음 맛있어 쫄깃쫄깃해 자 시청자 여러분들 참치 한 번 먹을게요 참치 노란색이야 어떡해 노란색이래 노란색 참치가 엄청 두툼한데 5,900원짜리 잠깐만 일단 이거 먹고 아 자 이거는 참치 배꼽살이래 참치 배꼽살이래 이거 6,900원짜리야 비쌉니다 아 음 음 음 맛있다 어 야 입안은 살살 녹는다 녹는다 이야 입안은 살살 녹네요 자 이거는 유부초밥 되겠습니다 유부초밥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야 이거 노란색이야 생새우초밥 되어 있습니다 생새우초밥 생새우초밥 아 노란색 너무 많이 먹는데 아 노란색 너무 많이 먹는데 쓰읍 어 자 간장을 좀 찍어 먹어볼게요 간장을 살짝 살짝 음 음 음 자 이거 광어 되겠습니다 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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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행히도 파란색이야 아 음 음 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뭐 협찬받고 뭐 먹고 이런 건 아니라니까요 근데 돈 내고 먹는 거라니까 돈 내고 먹는 겁니다 파란색! 음식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은 이 검정색 접시에 올리자면 잘 보여 하얀색 만약 초밥이 나오면은 여기다 올려서 보여드릴까요? 우리 찌잎팝콘님 풍선 10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노 광어 광어 사장님이 서비스 주신대 주시면 감사하죠 무슨 뱃살이야? 황새치 뱃살 잠깐만 이거 검정색 접시에 보여드릴게요 안보이니까 황새치 뱃살 야 이거 봐 황새치 뱃살 저 처음 먹어보거든요 하하하하 무슨 맛이 날 것인지 과연 먹고 싶어 되지 응 아 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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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는 안 빼도 되고 이따가 내가 계산하면 돼요 계산해서 제가 빼면 돼요 서비스 주신 거 두 개 주셨죠? 두 개 빼면 됩니다 두 개 자 그리고 이거는 북방두개 북방두개 발로썰러님 풍선한 게 또 고맙습니다 국방두개 야 이거 노란색이야 어떡해 시청자 여러분들 노란색이야 노란색 노란색 5,900원 되겠습니다 노란색 야 맛있다 야 되게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요 참치가 와 엄청 부드럽네 자 간장도 먹을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거 뭐야? 아 도미 뱃살 고맙습니다 도미 뱃살 시청자 여러분들 도미 뱃살도 있어 도미 뱃살 아 이거 맛있다 이거 어 맛있다 어 맛있다 접시 약간 옆으로 치워드려 완전 빼지 말고 짜여있으니까 약간 옆으로 치워드려 음 옆으로 약간 치워드릴게요 예예 이 정도 아 안돼 안돼 빼면 안돼 이렇게 자 자 이거 먹을게요 날치알 고라색 음 음 여기 술도 팔아요 소주 맥주 등등 음 음 음 음 음 음 요거는 뭐예요? 그럼 우삼겹살 구운 거예요 자 우삼겹에다가 양파 양파 양파에다가 자 요렇게 찐팝콘잎 부서 5개 고맙습니다 야 맛있다 음 음 음 맛있다 감사합니다 우선 2개 요거랑 요거 그리고 요거까지 자 시청자님 요거는 새우 위에다가 치즈가 올려져 있는 것 같애 야 풍선 2개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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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주정동 고라니님 풍선 1개의 팬 가입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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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접시 29접시 노란색 노란색 아..노란색 집을 때마다 손이 떨려 장어 장어초밥 되겠습니다 30접시 30접시 이거 장어 같은데? 티비 댕댕대는 님 뿌쌤 5개 빼가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파란색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 야 노란색인데 사장님이 이거는 서비스로 주시는 거래요 육회 육회초밥 육회가 있고 밑에 김치 김치가 있어요 김치 아 맛있다 음 아하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와 우리 몽비님께서 풍선천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한번 대표해 주신대 아 스포이 아니라니까 자꾸 스포이라고 그래 아 돈 내고 먹는 거라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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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죠? 어 고로케 고로케 아 치즈 고로케요? 천천히 좀 뜨거워 뜨거워 천천히 드세요 음 여기 안에 치즈 들어있어요 치즈 우리 호신호개님 풍선 100개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맛있어 야 치즈가 이게 치즈가 자극적이지 않고 어 감자느낌나서 되게 좋은 거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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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유부초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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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다 새우 처밥인데 위에 치즈가를 불러있어도 더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자 접시당 1,900원 되겠습니다 자 노란색 한번 먹을게요 연어초밥 연어 뱃살이래요 연어 뱃살 연어 뱃살 장담이 요거 도미 뱃살 양념한거 아 도미 뱃살 도미 뱃살 되겠습니다 도미 뱃살 도미 뱃살 요거는 계란 초밥 계란 초밥 도미 뱃살 도미 뱃살 도미 뱃살 그리고 새우튀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여기 사장님이 대표해 주신대 41접시 도미 뱃살 자 우리 오일스타일링 안녕하세요 자 이거 도미 뱃살인가 그런거 같아 음 음 음 도미 뱃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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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검정색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 ㅎㅎㅎㅎ 검정색 연어 알하고 연어하고 이렇게 들어있거든? 연어 알에다가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6,900원짜리 와 역시 가격이 비싸면 맛있다니까 연어와요? 연어를 흘리면 안되는데 사장님 다 드신다 아시죠? 사장님 다 드세요 매일에 있는거 다 드세요 아 진짜요? 자 새우튀김 되겠습니다 새우튀김 새우튀김 아하 먼저 이렇게 드신 분이 처음인데? 사장님 여기 인사 인사 인사해야돼요? 아니요 인사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야 안녕하세요 사장님 드시는 분이 처음이에요 아 진짜 이렇게 많이 먹으면 사장님? 아 진짜? 이렇게 다 드시면 50% 해도 될게 50% 아 진짜 50%요? 진짜 50% 해도 될게요 와 사장님이 50% 확인해 주신다 와 대박 와 아 일단 드셔보세요 끝까지 고맙습니다 아 진짜? 아 인심이 되게 좋으시네 사장님이 와 이거 이것만 30접시거든요 진짜요? 했어요? 응 아 진짜 많이 드셨는데 아 일단 드셔보세요 일단 야 야 물 좀 먹고 물 좀 먹고 음... 자 지금 먹는 건 가리비 되겠습니다 가리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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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으흠 맛있다 으흠 여기가 강의가 10시까지 영업해요 10시까지? 응 10시까지 영업 아... 아... 으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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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이거는 이름이 뭐야? 소라. 소라. 일단 오태게. 참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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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열심히 먹을게요. 훈제 연어. 훈제 연어 드리겠습니다. 맛있네. 아 고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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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겹에다 양파 올렸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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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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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음. 음. 음... 여기 아까 광어 지느러미라고 했네? 광어 지느러미 되겠습니다 무슨 광어라고 한다고요? 엥가와라 그래요? 일본말이에요? 지느러미가 일본말로 엥가와래 광어 지느러미 여기 위에 연어초밥이잖아요 위에 올려있는거 뭐야? 사과 소스에요 사과 소스요? 사과? 과일? 아 위에 올려있는거 이거는 사과 소스 자 연어에다가 위에 올려있는 사과 소스 자 광어 지느러미 되겠습니다 광어 지느러미 음 맛있다 여기 한번 저기 한번 58점씩 우리 사장님한테 미션으로 한번 줄까요? 미션? 무슨 미션이요? 레일에 다 드시면 내가 50%씩 레일에 있는거 다요? 아 못 먹어요 이거 배부른데 ㅎㅎㅎㅎ ㅎㅎㅎㅎ 음 나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 처음 봤어요 내일로 있는 거 다 먹으면 50% 할인이라고요? 어 50% 안 내네요 진짜 어? 아.. 진짜 와.. 진짜 튀김.. 튀김 빼고 아.. 튀김 빼고 튀김 빼고 야.. 내일로 있는 거 다 먹으면 50% 할인이라 진짜로 어.. 응 응 응 자! 레일에 있는 거 다.. 일단 하나.. 이거부터 음 음 음 와 진짜 많이 드시는 건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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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60개잖아요 60개니까 120개 먹은 거거든요 지금 음.. 조밥을? 음 음 사진 한번 찍고 가야 되겠네 사진을.. 어 사진 찍을게요 이따가 음 어허 음 음 음 새우인데 사이즈.. 이거 무슨.. 새우가 왜 이렇게 커요 이거? 왕새우 초밥 안 돼요? 왕새우 초밥 안 돼요? 왕새우 초밥 야.. 음 음 음 음 음 솔직히 배가 부르긴 한데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배가 부르도 맛있게 먹는거 되게 좋아하죠 62개 자 얼마 안나왔어요 자네 좀 힘내야지 진짜 얼마나 안나왔습니다 진짜 와 이거 다 드시네 진짜 음 레일에 지금 하나 둘 셋 넷개 남았어요 네 접시 자 시청자 여러분 네 접시 남았어요 네 접시 네 접시만 먹으면 다 먹는거라 요거는 육회초밥 이거 밑에 저기 김치가 말려있어요 음 음 음 아 어허 음 일단 moon 유부초밥 아 멈추 klassasında 50% eve 음 음 음 다 먹어야지 음 우리 찡파코니 풍선 이렇게 또 고맙습니다 아 진짜 솔직히 했는데 이거 먹고 또 있으면 또 먹을 수도 있겠지 아 정말요? 일단 여기까지만 먹을게요 이거 16.6점 맛 자 여기까지 먹을게요 계산 한 번 해주세요 이게 다 얼마 나오는지 계산 한 번 뽑아주세요 와 10이냐고 정신이 없네 지금 1900원짜리면서 44개 그 다음에 노란색은요? 18개 껌장색은요? 4개요 껌장색은 4개 밖에 안돼요? 네 다음에 또 한 번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꽁짜야 꽁짜 다음에 오면 꽁짜로 진짜 꽁짜 다음에 오시면 꽁짜 다음에 아 푸트하네 진짜 이렇게 많이 먹으면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처음 봤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